반대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 정비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랭크축의 점화 순서입니다. 4기통 사행정 사행정 1사이클 엔진의 4기통 엔진 같으면은 폭발 순서가 1, 3, 4, 2 혹은 1, 2, 4, 3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왜 폭발 순서를 1, 2, 3, 4로 안하고 이렇게 건너뛰면서 해놨을까? 뭐 때문에? 연이어서 터지면 이렇게 웨이브가 지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열이 발생했을 때 계속 전달되니까 열 발생 측면에서도 열체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연이어서 점화되지 않게끔 이렇게 순서를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상차, 위상각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죠. 위상차, 위상각. 4기통 엔진 같으면 위상차가 얼마다? 사행정 사이클 엔진에서 4기통 엔진이면 위상차 얼마? 720 나누기? 왜? 두 바퀴. 크랭크축 두 바퀴 돌 때 한 사이클 끝난다잖아요. 두 바퀴를 확도로 바꾸면 720. 그다음에 720도를 동안 4개가 다 터져야 되죠. 그럼 나누기 4하면 얼마? 위상각이 180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얘가 6기통이면 120도가 되겠죠. 8기통이 되면 90도가 되겠지. 그래서 기통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크랭크축 2회전의 점점 폭발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게 이론적인 내용으로 끝냈고. 실제 점화 순서에 카운터하는 부분이 문제에 잘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지. 4번이 만약에 흡입 행정했어요. 그때 만약에 1번은 1번 실린더는 무슨 행정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해결하실 때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나와있는 화살표를 거꾸로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카운터를 하시면 돼요. 거꾸로 카운터 해가지고 거꾸로 따라가는 대로 그대로 흡입 압축 폭발 얘기 카운터 하시면 돼요. 4번이 흡입이면 흡입 딴 무슨 행정이에요. 그럼 3번이 뭐다? 압축이에요. 그때 1번은 뭐다? 폭발이겠죠. 그럼 한 단계 더 나가면 2번은 뭐한다? 100이겠죠. 그럼 다시 흡입이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짜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하는 문제 드려볼까요. 얘가 폭발이에요. 폭발에 따르면 나올 동력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력 행정이에요. 그때 1번은 뭐하냐? 뭐하겠어요? 화살표 돌리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폭발, 배기, 흡입, 압축. 끝. 재밌는 게 이게 뭐다? 6기통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6기통이면 어떻게? 우수식과 자수식. 마찬가지로 우수식, 자수식. 우수식이란 모르는데 그 펜패트 있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크랭크축이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느냐 차이예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우수식일 때 1, 5, 3, 6, 2, 4로 돌아가면 4로 돌아간다 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실린더 6개를 흡입, 압축, 폭발, 배기로 나눠야 되지. 그죠? 그럼 이걸 6개인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개로 나눌 수가 없지. 그래서 4하고 6하고 공통 배수가 얼만데? 12라고 보면 되죠. 12. 4, 6. 최소공배에서 12잖아요. 그래서 12로 카운트하려고 보니까 지금 6개에서 어떻게? 중간과정 하나만 더 해주면 6 곱하기 2는 12가 되니까 6개의 카운트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얘는 초, 중, 말로 주게 돼 있습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 중, 말로 해야지 카운트가 1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번이 만약에 흡입, 초다. 흡입, 초 행정에 있다. 그러면 3번이 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어떻게 화살표를 거꾸로 돌리세요. 역방향으로. 자 똑같이 이렇게 돌리시고 난 이후에 카운트를 하시되 이번에 어떻게 한다? 초, 중, 말을 넣어서 카운트하시면 돼. 그리고 중간과정 거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흡입, 초예요. 그럼 이 중간과정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화살표 중간. 그럼 얘가 뭐가 된다? 흡입? 얘가 중이에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데? 흡입? 말. 그럼 이 중간과정 뭐? 압축이겠지. 압축? 초.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압축? 말. 우리 이거 했나요? 처음 하는 거 맞죠? 왜 이렇게 제 답을 잘하세요? 그런데? 예? 예습하고 오셨어요? 어디서 예습하셨는데? 동영상 사이트 작년에 올려온 거 보고? 아 이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고 이거 다른 사람도 전부 다 그려가지고 십자형 그려가지고 동그라미 그려서 초중말 초중말 하는데 나도 헷갈려요. 할 때마다. 진짜 나도 우수식 자수식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 압축, 중. 그 다음 뭐예요? 압말. 답 나왔네. 그렇지. 잘한다. 압말. 그 다음 뭐예요? 이거? 압축, 폭발이죠. 그럼 이거 뭐예요? 폭? 초. 그럼 폭초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겠지. 그리고 끝까지 가봐요. 폭초. 그 다음 뭔데? 여기가 폭말. 폭충. 폭중. 폭말. 광경 먹었더니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배초죠. 배초. 배초. 여기가 뭔데? 배. 중. 여기가 뭐예요? 배. 말. 그 다음은 흡초. 만약에 카운트 잘못했으면 연결이 안 되겠어요. 그럼 잘못했으면 찾으시면 돼. 검사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카운트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괜찮은 문제인데. 이제 이것이 없지 않느냐. 크랭크 축 방향으로 120도 더 돌렸을 때예요. 즉 뭐. 아까 3번을 물어봤나요? 내가. 3번을 물어봤는데. 3번이 그러면은. 4번이 흡입초일 때 3번은 무슨 행정이 있느냐라고 하면 폭발? 초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떡한다? 크랭크 축 방향으로 120도를 더 회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상각 위상차가 몇 도예요? 육기통에는. 120도니까 한 사이클 더 지나가시면 돼. 그래서 한 화살표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럼 3번이 어디로 간다? 5번 자리로 오겠지. 5번 자리 여기 뭔데? 폭발이죠. 폭발. 그래서 120도 돌렸을 때 폭발. 폭발 말 행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섯 문제.